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MBN이 입수했는데, 승진을 하려면 몸 상납을 해야 하는 등 여성의 권리는 논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는 할까요? 먼저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던 남성 간부가 도요란 여군의 다리를 강하게 퍽 차고, 몸을 빼는 여성의 뺨을 여러 번 두드립니다. 집합한 동료들 뒤로 옷을 추스리며 등장한 다른 여군. 군복무하는 애들은, 요사이들은 피신기구를 하고 나가요. 성상납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지난해 6월, 12월 열린 전원회의 간판이 걸린 것으로 보아 최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리거나 건들거나 성관계까지 북한 내부 여성 30명을 상제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이나 직장, 군대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은 사례를 답한 사람은 73%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성상납 문화가 두드러졌는데, 승진을 빌미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사실상 성폭행인 성관계 요구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속을 핑계로 대놓고 옷을 찢거나 만지는 성희롱이 빈번했습니다. 밤 11시인가 서거든요. 그러면 보안원들이 거기에 다가와서, 버스에 내리는 특히 여자들. 가방을 뒤져서 없으면 브라저 쪽에 선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경찰,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은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될 그런 국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장사하거나, 공사판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 등도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주요진입니다. 외교안보팀 권용범 기자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주민과 통화를 해야 이게 지금 설무조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화를 했죠?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걸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제가 중국의 브로커라고 가정을 하면, 두 개의 전화기를 이렇게 맞부딪히면 한국과 북한에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성범죄란 말입니다, 지금 본 거. 그런데 북한에서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신고를 받는 공권력, 일종의 경찰이 바로 보안원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경찰인 보안원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니까 신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성범죄인지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희롱. 강간을 하면 법에 걸린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마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신고가 별로 없다, 하나, 하나다 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기는 합니까? 교도소에 가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간범 같은 강력성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북한에는 정치범과 경제범 수용시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경제범을 가두는 교화소에 강력 범죄자들도 수용을 합니다. 20대 청년이 어린이 7살짜리를 강간했는데 교화형 3년인가 받았어요. 다만 수차례 성폭행과 끔찍한 범행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소문이 나는 경악할 정도의 강력범만 교화소로 간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도 약해졌는데요. 강간에 대한 노동교화형은 형량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최대 4년 이상, 9년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더 처벌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도 같은 걸 물어보다가 가슴 아픈 사례를 알게 됐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을 끝내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남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한 명이 잡혔어요. 그런 어버트를 놓고 성폭행을 했나 봐요. 까만 그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고도 못하고 범인도 못 잡았고 피해자만 정신병원에 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겁니다. 문제는 북한에선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 성범죄를 당해도 불법 수술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북한 남성들이 여성을 부를 때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아시나요? 저는 평양에 갔을 때 보니까 동무라고 부르던데 아닙니까? 저도 남성들이 여성에게 어떤 호칭을 쓰는지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는데 정답은 이겁니다. 그 비하하는 말이 끝나가 될 수 없이. 저도 그런 말을 수 없이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문화 수준도 너무나 전열한 거예요. 반면 남성에게는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인 동무, 동지를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해서 호칭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외교안포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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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